기독교 한국루타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건축 세미나를 열고 말씀과 성예전이 살아있는 교회 건축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열린 세미나에서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은 교회의 미래를 대비해 현대인들이 바라는 교회의 이미지를 교회 건축의 개념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실제 여러 교회당을 지어온 정주건축 정시춘 대표는 훌륭한 교회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학적인 기능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신학적, 사회학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경만 루터대 교수는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계승하기 위해 예배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토착화와 공공성이 반영된 예배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